자 이런식으로 포지션을 미역하게 할 수 있는거죠 자 이런식으로 포지션을 미역하게 할 수 있는거죠 자 이런식으로 포지션을 미역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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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는거죠 얇게 치기는 좀 부담스럽는데 두껍게도 부담스럽네요 두껍게도 그냥 쳐야되는데 얇게 두껍게가 포지션이 안돼 이것도 키스가 있네요 이런거는 뱅크샷으로 얇게 세게 두꺼운 키스가 있어요 두꺼운 키스가 있어요 두껍게 포지션을 미역할 수 있는거죠 두껍게 포지션을 미역할 수 있는거죠 inteinteinteintele 감사합니다. 기스가 있네요. 뒤돌리기가 기스가 있어. 그래도 꾹 눌러서 줘야 되겠네요. 얇게. 아이고. 실무치니.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하나를 완벽하게 치면 연속 득점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포지션 위주로 연속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